한국어로 자유롭게 말하자 한국어로 자유롭게 말하는 depressing 절대 한국어 프로필 속에 절대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제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십수년 또는 수십년을 영어를 학습하는데 대부분의 영어로 말을 잘 못합니다. 절대 영어 이런 데 반하여 짧은 시간, 한 달 정도의 짧은 시간 집중 학습으로 영어로 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قبل الدخول이 في المحاضرة أود أن أقدم نفسي على الرغم من أن الكوريين درسوا اللغة الإنجليزية لعقود إلا أن معظمهم لا يتحدث الإنجليزية 모든 나라 언어에서 영어를 학습할 때 모든 나라 언어의 서술어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일단 영어로 말하는 게 어느 나라 민족이든 자유로울 수 있는 6개 패턴을 만들었고 책을 냈습니다. 2007년도에 망설이지 말고 영어로 물어봐 책을 추가 냈습니다. ثم في عام 2013 2013 نشر كتاب이 اللغة الإنجليزية المطلقة للكوريين 2013년도에 한국인을 위한 절대 영어 책을 추가 냈습니다. ثم في عام 2016 تم نشر كتاب인 CBS Fast English 2016년도에 CBS 빠른 영어 책을 추가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언어에서 영어를 학습하는 데 6개 패턴이 있다는 CXPA를 수학의 구구단처럼 이왕이면 성경에서 연습하자 해서 성경 절대 영어 책을 출간했습니다. في العام الماضي ولأول مرة في العالم نشر كتاب Bible Absolute English كمجموعة من خمس كتب كأفضل قيمة لتعلم اللغة الإنجليزية باعتباره الكتاب المقدس التفاعلية الذي ينظم الكتاب المقدس حسب الموضوع ويسأل ويجيب 성경 절대 영어 이 절대 영화 ECXPA를 이왕이면 세계 베스트셀러인 성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주제별 문답 대화식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편 88주제 그리고 구약편 89주제를 장안하고 문법까지 설명이 돼서 영화학습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 성경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 5권으로 만들었고 178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الكورية المطلقة 절대 한국어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요. 더불어서 한국어 학습에 굉장히 열풍입니다. 이런데 전 세계인들이 각국 나라 언어에서 한국어를 석 달 백일 만에 한국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절대 한국어를 책으로 3권 그리고 100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들이 대학에서 인정돼요. 명예 영문학 박사학위 명예 국문학 박사학위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 그리고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인증서를 각각 수여받았습니다. 저자 김양석 박사입니다. 일일째 오늘부터 아랍어 원어민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말하기 위하여 100일 동안 한국어 강좌를 진행합니다. 오늘이 그 100일 중 첫째 날 강좌입니다. 절대 한국어는 3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랍어, 한국어, 영어 발음기어. 한국어는 한글이라고도 불린다. 절대 한국어는 아랍어 원어민이 짧은 시간 학습으로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한국어는 한글이라고도 불린다. 절대 한국어는 아랍어 원어민이 짧은 시간 학습으로 쉽게 한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절대 한국어 구성 절대 한국어는 3권의 책과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은 각 장마다 배움과 연습이라는 양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각 내용마다 배움을 먼저 한 후에 반드시 반복적인 연습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절대 한국어는 3권의 책과 12장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구성은 각 내용마다 배움과 연습이라는 양체제로 구성되었다. 즉, 각 내용마다 배움을 먼저 한 후에 반드시 반복적인 연습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festival 컨텐츠 책 1권 논리 발음 단어 문장 형태 기본 표현 책 2권 상황 한국어 자기소개 일기 상황 대화 책 3권 관용구 읽기 1단계 읽기 2단계 읽기 3단계 읽기 3단계 읽기 4단계 حكاية خرافية كورية 한국어 전례 동화 본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노력한 시간에 비하여 결실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읽기 4단계 읽기 4단계 들어 accounting 알 그래서 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논리를 말하고자 하니, 잔소리 라고 여기지 말고, 잘 감상해 보십시오. 절대 한국어에 대하여 절대 한국어는 아랍어 원어민이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쉽고 정확하게 한국어를 배우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외국 언어를 습득하면 두 가지 학습 형태가 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 두 가지를 혼동한다. 학습자 대부분은 말하기 위해 외국 언어를 학습하면서도 언어를 이해하는 쪽으로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말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 있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을 알지 못하고 외국어를 배운다면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 외국어를 말하기와 이해하기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상반된 환경이 있다. 바로 당신이 공부할 한국어 교제의 구성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교제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 외국어 위주로 구성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어 교제의 구성이다. 한국어 교제의 구성이다. 한국어 교제의 구성이다. 이 경우 그 외국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배우려고 한다면 맞다. 그렇지만 그 외국어를 말하기 위하여 배우려고 한다면 외국어로 구성된 교제는 지극히 잘못된 방법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어를 말하기 위하여 배우려면 주로 자국어에서 외국어를 흐르는 교제로 학습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랍어 원어민으로서 말하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아랍어에서 한국어로 전환하는 한국어 교제로 배워야 한다. تتكون الكورية المطلقة من تدفق اللغة الكورية من العربية. لذلك جعلنا من الممكن للمتحدثين باللغة العربية أن يتعلم التحدث باللغة الكورية بسرعة وسهولة ودقة. 절대 한국어는 아랍어에서 한국어의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아랍어 원어민이 한국어를 말하기 위하여 빠르고 쉬우며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배움과 연습 모든 학습은 지식을 뇌에 넣는 입력과 지식을 꺼내어 몸으로 익히는 출력이라고 하는 양방향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배움에 대한 이러한 양방향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향이 전혀 다른데 이 양방향을 익힘과 연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외국어 습득을 비롯하여 모든 배움에서 뇌의 지식을 입력하는 배움이 1%이고 몸으로 연습하는 비율이 99% 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한국어로 말을 하고 싶다면 이 비율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절대한국어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30% 이해와 70%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앞으로 오늘을 포함 100일 동안 진행할 절대한국어 구성에 대하여 논리적 이해를 위한 설명을 하였다. 책 1권, 책 2권, 책 3권 마칩니다.